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와 나이스 아주 시작이 좋아요 자 저는 내가 지금 골밑 내가 나밖에 없어 자 바로 리바 잡아주고요 아 미안 자 리바운드 망이죠 오케이 자 신준서 빵빵 터집니다 지금 아마나님 신준서 빵빵 터지고요 바로 블락이고요 바로 블락이죠 명왕이 바로 블락이에요 권준호도 블락 아 가비 자 자 리바 준비합니다 좋아요 아마나님 신준서 어 완전 캐리입니다 완전 캐리에요 자 리바운드에요 서태웅입니다 자 오케이 아주 깔끔합니다 자 리바운드 왕입니다 리바운드 왕이요 자 리바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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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입니다 대기 자 신준섭 쏘고요 들어간다 아 자 점점 자 자 자 자 자 자 zek 자 자 자 자 헐 다들 아주 게임플레이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 되는 게임플레이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거에요 자신감이 있거든요 오! 아 왜 제대로 하겠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는데 자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저한테 우연이란건 없죠? 자 여기서 준비 아 들어간다 이거 자 리바운드의 왕이에요 아유 아주 좋아요 자 오 이거 좋아요 선생님 좋아요 좋아요 네 김트리님과 1년 반의 호흡이 있어요 어 김트리님 장난 아닙니다 야 야 야 암화단이 힘들어서 빵빵 터지네 아주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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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리바운드의 왕이에요 제가 리바운드의 왕입니다 지금 좋아요 좋아요 리바운드 왕이에요 리바운드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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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들어간다 패스 회전 김트리님 자신감 붙었어요 지금 어우 매끄럽다 나한테 우연이란건 없어 아이 아주 깔끔하십니다 지금 자 사실은 첫판을 굉장히 손쉽게 이기긴 했지만 지금 빈밥이가 강백코를 잡지 못했고 명왕이가 부캐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런스 안맞는거야 밸런스를 맞춰서 다시한번 내가 좀 초대를 하고 일단은 킹빈밥과 내가 MVP네 킹빈밥하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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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